흑백 아... 바로 다시 고민해! 제 게임! 아아! 시작하자마자 떨어졌어 아아... 아 광고 아 광고 진짜 갈비찜 맛있게 만드는 방법 엄마! 나 폰 한 번만! 왜? 게임 한 판만 하게 맨날 뿅뿅 그거 한다고? 야 안 돼 아 왜 왜 엄마 이거 봐야 돼 백종원이 제발 한 번만 할게 제발 딱 한 판만이야 응? 알겠어 한 판 다 했지? 이제 줘 아니야 이거 한 판 한 거 아니야 이거 연습용으로 보여주는 거야 내가 한 거 아니야 딱 한 판만 해 응? 알겠어 좋아요 3,000개 넘으면 리온이 게임 한 판 더 하게 해줄게요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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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쎄 매번 좋다 오네 아 매번 진짜 좋은데? 이대로 가면 진짜 200까지 가겠는데? 나이스 아 263 아 최고 기록 세울 수 있었는데 아쉽다 아쉽다 아 너무 아쉽다 아 너무 어렵네 아 진짜 어려워 왔다갔다 엄청 많아 매분이 너무 안 좋다 아 경쟁 나올 때 너무 헷갈려 아 나를 현혹시키지마 아 엄마 아 왜 여보세요 어 엄마 어 왜 그 손님 오니까 청소기 한번 싹 돌려줘 나한테 맨날 시켜 리온이랑 같이 해 리온이가 거실하고 너가 반하면 되잖아 아 알겠어 알겠어 그래 응 오리온 어 왜 엄마가 청소기 돌릴래 오기 쓰고 들어오시라고요 네 들어갑니다 네 들어오시라고요 됐다 준비 가자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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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아 왜 벌써 떨어지시냐고요 8개 다 누르셨어요 다시 합니다 다시 합시다 빨리 합시다 제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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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벼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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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실수하지 않으리라 아 아 무슨일까요 아 급하게 올라가는 전이 그럴 줄 알았습니다 허허 참 아 진짜 말도 안 돼 아 15판 먼저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블라저데 나 엄청 빠르지 그렇게 빨리 가봐야 아 아 안돼 아 청소기 안 안돼 나이스 아 아 100개단 이상 한번 가보시다 거참 그래도 저는 25개단 올랐습니다 기분이 100개단인데 아 이거 참 갑시다 100개단 갑시다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아 내 실력 안인데 무조건 100개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이상하다 아 다시 갑시다 아 한계단 한계단 생각하면서 올라야겠어 아 아 이렇게 빨리 가세요 저기와 같이 갑시다 아 아 저 기본이 100개인 사람입니다 나 원래 실력이 100개인 사람이야 100개 이상이야 원래 실력이 와 12대10이다 뱅이다 박빙 누가 청소기를 돌릴 것인지 나는 절대 아니야 그 말이야 먼저 15점 이상 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오 예전보다 속도가 현저히 빨라졌어요 이제 적응이 됐다는 거예요 적응 됐지 이제 적응 됐지 집중하시라고요 자꾸 말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 아니니까 아 좀 말을 해야 집중이 잘 되는 겁니다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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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따까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오 나 14점 우와 이제 한 번만 더 이기면 올해온 승리 와 헤헤 한 판만 더 이기면 이긴다 크크크크크크크 아 이대로 지는 건가 지는 건가 안 돼 실수만 해라 이긴다 내가 이긴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가자 왜 이렇게 빨리 가시냐고요 거기다 떨어져요 아 집중 집중 아 어 어 뭐야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하하하하하 우와 내가 먼저 떨어졌는데 내가 점수가 높아서 내가 이겼어 와 다 이긴 줄 알았는데 와 아직 나에게 기회가 있다니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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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점수를 돌릴 뻔했네 그래도 한 번만 더 이기면 된다 오 잠깐만 아 아 뭐야 아 오 오 이겼다 마지막 아 14다 14 한 판만 더 이기면 된다 한 판만 아 끝까지 오네 14 대 14 야 재밌는 게임이다 재밌는 게임 집중해 집중 완전 완전 누가 이길 것인지 마지막 승부 诱 여기서 이제 잘해야 돼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 저는 제 앞에 누가 있는 게 싫어요 여기서 이제 잘 해야 돼 넌 떨어지는 거야 악 와 오빛 이겼다 뭐야 어 뭐 하세요? 청소기 돌리세요 어? 아 청소 아 청소 싫어 어디까지 오? 거실? 아니 집안 전체 와 진짜 진짜 난 소파에 앉아서 과자도 먹어야겠다 와 아 진짜 믿을 수 없다 와 꼬부침 맛있겠다 아 진짜 다음번엔 내가 이긴다 무한에게 난 게임하기 대성공 흥 난 모였다는 작품 울산사 난 도망가기 무한의 일은 한 판만 하고싶다 싫은데.. 흐흐흐흐 으흐흐흐 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 흐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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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 뭐해? 너 또 게임 할라 그래? 아우 잡아 한판만 안 돼! 이래 줘! 맨날 한 판만 한다고 그러고 하루 종일 붙잡고 있지, 그거? 아, 제발! 안 돼! 아, 왜 저번에 저희가 3천 개 넘게 달려가지고 한 판 넘게 해준다며? 너 그러고 나서도 몇 판 했어? 어제도 한 시간 동안 그거 뿅뿅 이거 붙잡고 다 했어? 알겠어, 알겠어. 딱 한 판만 할게요. 딱 한 판만 해. 알겠어, 알겠어. 아유, 저렇게 좋을까? 좋아요 3천 개 넘으면 한 판 더 시켜줄게요. 이제 다 했어, 안 했어? 아, 제발. 너 숙제 다 했어, 안 했어? 다 했어. 가져와봐. 아아! 숙제도 다 안 하고. 아, 제발 좀만 할게요. 너? 딱 20분까지만 해. 20분까지야. 알겠어. 기다렸습니다. 와우, 와우. 아, 안녕하세여. 어, 왔니? 어, 탤라도 왔니? 네, 안녕하세. 어, 그래. 놀아라. 탤라야. 무한의 계단 한 판 하자. 그래? 건배. 어, 연습 많이 했나봐. 나? 조금 잘해. 그래? 최고 기록 몇인데? 나 400까지 갔어. 히히히히. 와, 400. 여러분, 400이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전 최고 기록 300인데. 와, 진짜 대단하다. 맞아? 나, 대단? 그러면 대결해보자. 이게 또 최고 기록이랑 대결이랑 또 다른 거거든요. 크크크. 그래, 해보자. 야, 이거 이긴 사람 뭐하게 할까? 음, 글쎄. 음. 이기는 사람이 무한의 계단 고수님 되는 거야. 오우, 고수님? 사부? 어, 오늘 하루동안 무한의 계단 고수님이라고 불러야 돼. 오케이. 오키지? 알겠어. 이제 시작하자. 오키치고 들어오면 돼. 응, 오키. 네, 오키 쓰고 들어오세요. 알겠어. 뭐냐? 너 래퍼냐? 어, 난 래퍼야. 래퍼 못 줘. 어, 그래. 정말 너랑 안 어울리는 케이프다. 요 왔어, 힙합? 천천히 가나? 천천히 갈게? 어, 난 좀 빨리 간다. 달리자 가자. 오쌰. 100 넘었고. 기본 100입니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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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아. 아, 신수했어. 난 천천히 올라가서 대성공. 야, 너 되게 천천히 잘한다. 나 좀 잘해. 또 무한의 계단 언제부터 했냐? 나 최근에 며칠이고 했어. 아, 텐션 올라왔네. 지금 집중하고 있어. 알겠어, 알겠어. 아, 나 말 시켜서 떨어졌잖아. 알겠어, 말 안 시킬게. 집중. 올라가자, 올라가자. 나 진짜 천천히 나 집중해야 돼. 아, 나 또 떨어졌어. 예스, 내가 됐다. 아, 깨깨,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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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아, 나 시몸. 오전 먼저 이기는 사람은 이기는 거다. 알겠어. 조금씩 삿도를 올려야겠다. 아우, 난 천천히 가야겠다. 아우, 나리아. 아우, 나리아. 아우, 나리아. 아우, 나리아. 근데 자꾸 앞에서 알짱거리셔서 좀 헷갈리긴 하네요. 나도 헷갈려. 아, 나도 헷갈려. ouuu.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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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헷갈렸다. 아, 헷갈렷 떨어졌어. 아, 말도 안 돼요. 다시 한 판 더 해. 지금 몇 대 몇이냐? 아우, 모르겠어. 모르겠어. 아, 엷갈려. 아, 왜 이렇게 지시냐고요. 3대 있잖아요. 지금. 내가 먼저 오판 이기게 생겼네 여러분 제가 이길 것 같죠? 아니야 내가 이길 것 같아 아 빨리 아 아 아 빨리 밀려다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천천히 가세요 시간 많다구요 아니야 언제는 빨리 안 가다가 천천히 가다가 빨간색 다 자라서 떨어진 적 있어 그럴 때 진짜 어이없어 맞아 나도 그럴 때 있어 야 나 같이 가 나 같이 가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아 나 지금 따라갈거야 뒤에서 누나 지금 베이스 자켓을 이길 것 같아 말도 안 돼 아 왜 아 말도 안 돼 아 이번이 마지막 판이 되겠네 그건 모르지 내가 이길 거야 아 나 집중해야겠다 진짜 진짜 집중의 시간 한계단 한계단이 너무 소중하다고 저는 먼저 가겠습니다 뒤에 바짝 붙어서 따라가야지 오케이 100 넘었고 오케이 100 넘었고 나 최고 기록 400이야 오우 나 떨어졌어 4대4네 4대4다 우리 마지막 1점 남겨놓고 마지막으로 이기는 사람 내가 먼저 올라갈길 오 나 심지어 떨려 너무 떨려 이번 판 한 판으로 승패가 갈린다 아 절대 안 돼 지면 절대 안 돼 아니 정말 그만 따라오라 아 너 좋다 오바퀴 아 이제 무한의 계단 고수님이라고 불러라 아 무한의 계단 고수님 사부 다음에 내가 반드시 이겨줄 거야 무한의 계단 게임 이기기 대성공 아하하하하 아 buena 야 너 한 번에 못 이기냐 진짜 짜증나 재미 없다 너무 못해서 너 밥 먹고 무게만 하냐 맛보고 이거 maln 넌 이길 수 있어 와 진짜 짜증 난 난 뱀 James 게임 좀 한다고 아오 야 너 태권도 가야 내건 그러라! 다음에 또 도전한다! 다음에 꼭 이겨주겠어! 그래! 언제든 덤벼라! 코를 눌러줘야지! 아 무게! 한 번이라도 이겼으면 좋겠다! 어머 무게? 맨날 질 정도로 못하나보지? 박세인! 그래도 나 기본 100 가거든? 100은 당연히 가는 거지! 너는 최고 기록 몇인데? 나? 최고 기록 한 4,500 정도 되나? 4,500? 에이 거짓말하네! 거짓말이라니? 진짜거든? 에이 보여줘봐! 최고 기록 보여줘봐! 나 핸드폰 바꿔서 여기서 안 나와! 괜히 못하니까 안 보여주는 거지? 무슨 소리? 덤벼! 보안에게도! 그래! 덤벼라! 이 게임에서 누가 이길지 오키님들도 맞춰보세요! 아하! 당연히 내가 이기지! 무슨 소리? 당연히 내가 이긴다고 할 거야! 누가 이기는지 해봐야 알지! 다섯 판 먼저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래! 다섯 판! 산다! 준비 시작! 야! 뭐냐? 4,500이라면! 실수 한 거지? 다시 해! 그래! 다시 하자! 아! 진짜 완전 실수! 실수! 아! 이겼다! 아! 이겼다! 아하하! 아하하! 봤지? 이게 실력이야! 그래! 덤벼라! 나 진짜 한다! 처음부터 진짜로 할 것이 싱겁게! 아하하!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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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아하하! 봤지? 바로 시작한다! 꼭! 집중해야 돼! 집중! 안 돼! 치면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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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지? 위기의 상황에서도 1점 내는! 이게 진짜 실력이라고! 아! 마지막이다! 여러분! 조회를 눌러서 저를 응원해주세요! 오키님들의 응원이 필요해요! 아! 제발 집중! 아! 뭐야! 졌잖아! 아! 아!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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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내가 치다니! 말도 안 돼! 말이 왜 안 돼! 말이 돼! 히히히히! 야! 오비키! 너 대결 한 번 더 해! 한 번 더? 그래! 얼마든지! 근데 나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어? 그럼 들어가서 대결해! 집에서도 할 수 있잖아! 그래! 한 번 하자! 볼을 눌러주지! 키키키키! 오비키! 이번엔 뭐 걸고 해! 뭘 걸어? 진 사람이! 진 사람이! 진 사람이 이긴 사람한테 언니라고 하기! 언니라고 하라고? 그래! 하루 동안 언니라고 하기! 아! 그래! 덤벼라! 그 제안 좋네! 너 10분 뒤에 딱 들어와! 카톡 익십하지 마라! 아! 알겠어! 알겠어! 들어갈게! 너? 피할 생각 하지 마! 나 그렇게 스포츠맨심 없지 않아! 너나 결과에 승복해라! 알겠냐? 당연하지! 너가 나한테 언니라고 부르게 될 거니까! 하하하하! 동생 하나 생겼네! 오! 위키! 꼭 이겨서 콜을 눌려줄 거야! 아! 이제 곧 게임이 시작되겠다! 이제 곧 게임이 시작되겠다! 아! 아까 보니까 박스윙 좀! 못하는 거 같아! 키키키키키! 연습해야지! 후! 이번에 꼭 이겨야 되는데! 이번에 치면 안 되는데! 어? 이번에 치면 안 되는데! 어? 어? 남반장? 야! 남반장! 남반장! 너 이리 와봐! 어? 박스윙? 아! 박스윙! 너 거기서 뭐하냐? 너 무한에게 난 잘하지? 나? 그냥 기본은 하지! 왜? 내가 지금 사촌동생이랑 게임 할 거거든? 무한에게 다! 네가 대신해서 이겨줘라! 아! 대신해달라고? 내가! 어! 이 딸기말랑을 줄게! 오! 뭐야! 신상이야? 아! 좋다! 그래! 해줄게! 재밌겠다! 오! 예스! 꼭 이겨야 돼! 내 목숨이 걸려있다고! 아! 목숨까지 건 게임이야? 근데 상대가 좀 해? 어떻게? 상대는 잘 못해! 그냥 너 하던 대로 하면 게임 끝이야! 아! 그래! 그래! 여기 들어왔다! 자! 오! 그래! 오! 오바퀴랑 캐릭터가 똑같네! 준비! 시작 눌러! 시작! 오! 그래! 휴! 시작한다! 덤벼라 박스윙! 실수! 실수! 아! 얘 왜 이렇게 빨리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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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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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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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네! 야! 너 그거 말랑이 준 거 잊지 마라! 좋겠다! 물론이지! 이기기만 해! 아! 이번엔 이겨야 되는데! 다섯 판 중에 세 판 이겨야 돼 나이스 악 악 떨어졌어 아 안되냐 아 이 모든 게 이겨야 되는데 세 번 다 지면 박스인한테 언니라고 불러야 된다고 엄청 불협적이라고 안돼 안돼 동생 한명 생기겠네 아 진짜 언니는 안 되는데 제발 제발 내 손가락을 실수하지마 내 목숨이 걸려있다고 제발 이야 재밌다 이기니까 재밌다 이기니까 나도 재밌다 마지막이야 마지막 하나님 저 제발 이기게 해주세요 저 이번에 지면 박세인한테 진짜 언니라고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제발요 다섯 판 중에 세 판 먼저 이기는 사람이랬지 어 이번 판 이기면 이 말랑이 너꺼야 그래 마지막 판이다 아 제발 이기게 해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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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이! 이겼다! 남 반장 너무 잘했어. 이 말랑이 네 거야. 예쓰! 아, 지단이 말도 안 돼. 박수현이 왜 이렇게 잘해진 거야, 박수현이. 이제 박수현이 언니라니. 아, 나 망했다, 망했다, 망했어. 넌 이제부터 24시간 동안 나한테 언니라고 해야된다? 사기 쳐서 게임 이기기? 성공! 무한의 계단 이기기? 실패! 야, 오비키. 너 언니라고 불러야지. 대답 안 해? 언니한테. 대답 안 해? 네, 언니라고 해야지. 으아, 나 망했다. 어떡해, 박수현한테 언니라고 불러야 되는데. 지금 몇 시지? 24시간 동안 박수현한테 언니라고 불러야 되는데. 어제는 피아노하고 해서 잘 피해다녔는데. 이제 30분 남았어. 30분만 지나면 박수현한테 언니라고 안 불러도 돼. 야오비키. 설마 박세인? 아하하하. 언니라고 불러야 되잖아? 아하하하. 그런데 우리 집에 웬일이야? 너네 집에 이 언니가 왜 왔냐 하면. 너네 집에 주사기 있지? 그 틱톡 찍을 때 썼던 주사기? 어, 그 주사기 좀. 언니인 내가 쓰자. 음, 빌려줄 수는 있는데. 그걸 뭐 할 때 쓰게? 뭐 할 때 쓰긴? 틱톡 스타 하려는 거지. 틱톡 스타? 너 틱톡 영상 중에 1등으로 잘나가는 게 주사기 먹방이더라? 아, 그래? 이건 뭐 너가 해서 그 정도였으면 내가 하면 바로 대박이지. 바로 떡상이라고. 하하하하. 아하하. 그래. 너 왜 나한테 언니라고 하네? 어? 어? 아. 그게. 아. 잠깐만. 나 화장실 좀. 아. 너 아직 시간 남았어? 언니라고 불러라? 어? 아이.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언니라고 도저히 못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어? 어? 오케이. 자, 여기 주사기. 아, 이게 주사기구나. 여기에 매직으로 동그라미를 그려야 되는데. 야, 오비키. 너 왜 나한테 언니라고 안 해? 아, 아니. 지금 그 단어를 제외하고 다 대화가 되니까. 굳이 그 단어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도 너가 게임에서 졌으니까 이 언니한테 새인이 언니 한번 해봐. 우와. 진짜 싫어. 새인이 언니라니. 자, 빨리 언니라고 하라고. 그래. 게임에서 졌으니까. 시간아, 빨리 가라. 1분만 버티면 된다. 박세인 언니라고 하라고. 오비키. 박세인. 황글이. 뭐라고? 갑자기 미침이 나와가지고. 빨리 박세인 언니라고 해봐. 너 게임에서 졌잖아. 제대로 하라고. 박세인. 원? Mu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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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분명히 언니라고 했는데 전혀 그렇게 안들렸어 아 이 시간아 빨리 지나가라 어제 피아노 학원에서 살살 날 피해 다니더라? 아 그건 뭐 내가 널 피해다녔다기보다 사실 그 어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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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람 흘렸다 뭐라고? 끝나? 끝났어 끝났어 24시간 끝났어 이제 언니 아니야 벌써 하루가 지났잖아 아 죽어버렸네 야 너는 게임에서 지고 왜 한번도 언니라고 안 불러? 이거는 벌칙이 아니지? 아니 내가 방금도 언니라고 10번은 얘기한거 같은데 시끄럽고 넌 빨리 이거 하는 방법이나 알려줘 나 빨리 틱톡 스타들게 아 틱톡 스타 그래그래 알려줄게 휴 그래도 잘 넘어가서 다행이다 와 주사기에 먼저 매직으로 동글동글 칠해줘야 돼 동글동글 동글동글 주사기에 동글동글 동글동글 이렇게 색칠해줘야 돼 동글동글 이렇게 다 그렸으면 이제 주사기에 주스를 채웁니다 주스를 이렇게 채우고 그 다음에 주사기로 주... 딱 널 끝 채우면 끝 주사기 제일 큰 거는 채우기가 쉽지 않아 이렇게? 근데 너 이거 다 먹을 수 있냐? 너가 다 먹었는데 내가 못 먹겠냐? 이 정도는 다 먹지? 아 이거 쉽지 않은데 짠 넘어지지 않게 잘 세우고 이쑤시개에 젤리를 꽂은 다음에 주사기에 꽂아주면 끝 이제 먹으면 되는 거야? 어 틱톡 켜야지 아 맞다 틱톡 그리고 그거 보정 세게 해야 돼 싫어 나는 내 얼굴로 승부할 거야 음 그래야지 조회수 많이 나올 텐데 뭐라고? 그냥 하면 평범하잖아 좀 특이해야 사람들이 많이 보지 그런 거야? 좀 이상한데 어? 짜증나 자 준비 시작 아 진짜 하네 아 진짜 하네 아 아 오 가볍게 성공 이 정도란 뭐? 너무 간단하다 이제부터 힘들어 그것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힘들면 다 먹지마 다 안 먹어도 돼 다 안 먹어도 돼 무슨 소리? 다 먹을 수 있다고 다 먹어 진짜? 헐 헐 오 독하다 독해 저걸 다 먹네 다 먹었다 독해 독해 아주 독해 어 야 박쌤 괜찮아? 괜찮아? 어 뭐야 나 기절했어? 어 너 주스 한 번에 다 마셔서 쇼크 먹었나봐 여러분 함부로 따라하지 마세요 이렇게 위험합니다 결과 봐봐 어떻게 나왔어? 어 잘 나왔던데 어 삭제했나? 내가 모르고 삭제했나봐 뭐라고? 야 오비키 너 죽을래? 장난이지 기기기기 오비키 하악 재밌다 하악 어 놀랬잖아 봐봐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그럼 어디 가고? 잘 나왔던데 잘했네 잘했네 첫 시도 치고는 진짜 좋았다 틱톡 주사기 챌린지 저 하늘의 달처럼 수로 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안녕하세요 veo 제 sextooo 야오빠 이쁘게 희